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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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꼬미야. 아니야. 아... 가서... 이 인간 정말 가버렸어 어떡해? 어떡해 살살 줄이 계란 고기를 찬양 다진마늘 간장 다진마늘 잘라 Fuj succoman 학교 가요 아침은? 생각 없어요 뭐라도 먹어야지 필요 없어요 저녁도 먹고 공부하다 들어올 거예요 무슨 일 있으면 전화해요 엄마 돌아오겠지? 네 아빠 돌아오겠지? 나는 엄마 딸 주다이로 살 거예요 엄마가 그랬잖아요 내가 엄마 트로피 갔다고 그래 그렇게 만들어 드릴게요 엄마의 트로피가 될게요 그러니까 이제 아빠 얘기하지 마세요 어떻게 그래? 네 아빤데 아빤데 나한테 어떻게 이래요? 버렸어요 우리 다혜야 엄마 생각에는 엄마는 자존심도 없어요? 다녀올게요 아 다혜야 다혜야 야 하 하 하 아...